대체적으로 봤을 때 종합적으로 우리가 뱀띠를 기준으로 나왔을 때는 19년, 20년보다는 올해가 낫다. 그리고 내년은 더 낫다. 선생님 이번 시간에는 2021년도 또 뱀띠, 신년 운세를 또 알아봐야죠. 예예. 뱀띠가 삼재죠. 날삼재. 기사생 93세 분은 살아 계신다 그러면 병원에 계시든지 아마 그럴 거고 살아 계신 분이 많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기사생 중에 33세 만약에 이분이 사주 중에. 뱀이 들어가는 날짜가. 있던 시에 있으면은 뱀이 두 마리 이상이 되면 용이 되거든요. 그러면 뱀이 두 마리 이상 되는데 예를 들어서 시에 일시 같다. 범이들 같다. 그러면 이분도 간혼이 있는 분이에요. 간혼이 열려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뱀띠분들도 간혼을 많이 가지고 계십니다. 그리고 81세에 되시는 분에도 그런 분이 있다면은 퇴직을 하셨을 것이고 21세에 묻는 학생이라면은 지금 아마 공부를 하는데 의과대학 쪽을 많이 다닐 거예요. 의과. 의술. 이제 개사생이 69세에 계신 분은 지금 칸을 쓰고 계신 분도 계시고 현재 나라에 제일 높으신 분 지금 대통령도 내가 아마 69세라고 계시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그리고 9살 묵는 애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상당히 머리가 영이할 거예요. 공부를 잘하고. 제일 힘든 띠가 의사생 57세예요. 이 띠가 지금 중도 아니고 소도 아니고 용도 아니고 뱀도 아닌 띠예요. 그래서 이 띠에 특히 2월 달에 토끼들에 태어난 분들은 참 웃대 유산을 물러봤지 않은 이상은 좀 힘들 거예요. 살기가. 그래 무조건 지금 얼사생 뱀띠를 가지신 분은 3월 달 이후에 태어나신 분들은 괜찮아요. 괜찮은데 3월 이전에 태어나신 분들은 삶이 좀 힘들 거예요. 가정의 바탕도 되었을 분들 많을 것이고 힘들 것이고 지금 그 다음에 병진생 40, 어 저 저 정사생 45세. 네네. 이분들은 개론을 하신 분 중에 아마 이혼한 분들도 지금 많을 거예요. 얼사생도 3월 이후에 태어나신 분들은 괜찮고 정사생 같은 경우에도 지금 공무원 쪽에 있는 분이 많을 거예요. 3월 이상 태어난 분들은. 그래서 대체적으로 보면은 사유축 해가지고 올해 마지막 나는 날삼제인데 날삼제에 상당히 괜찮으면 계시지 말아도 의사생은 올해도 조금 힘이 들지 않겠나. 근데 선생님 이렇게 의사생 말씀하셨는데 이분들 어떻게 보면은 지금 57세이기 때문에 성주훈이라는 걸 또 받으시는 시기잖아요. 예. 성주훈을 받으시는 시기. 그래 조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분들이 지금 이제 뭔가 마련해가지고 해야 되는 이 시기인데 딱 이 시기에 이분들이 지금 앞이 막히는 거예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다 그런 건 아니에요. 다 그런 건 아닌데 이제 제가 이야기하는 거는 3월 이전에 나신 분 중에 도시에서 나신 분들은 공부를 제대로 하셨다면은 거의 대부분이 아마 사업 쪽에도 성공하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예. 일컨데 특히 시골에서 나셔가지고 자수성가를 하시는 분들은 힘든 사람들이 더 많다는 거죠. 제가 이야기는. 많다는 거고 45세 정사장 같은 경우에는 아마 지금 공부하는 사람도 들어 있을 것이고 대체적으로 봤을 때 이제 종합적으로 우리가 뱀띠를 기준으로 놨을 때는 19년, 20년보다는 올해가 낫다. 그리고 내년은 들어왔다. 괜찮다고 제가 말씀드릴 수 있어요. 백지 요새 말씀 감사드립니다. 예.